여러분 이 시간은 저희 가족이 함께 매일 예배하는 시간인데 여러분을 저희 가정 데이빗 목사의 가정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여러분들이 데이빗 목사와 함께 우리 가족과 함께 여러분 예배한다 생각하시고 이 자리에 동참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사에서 55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왁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너희도 주님을 만나러 나오노라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 너희도 주님을 부르며 찾아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가 계세요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가까이 오셨냐면 전쟁이라는 방식으로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안된 상황이 되어버렸잖아요 이스라엘 가운데 그리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 시간을 통해서 예전에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생각들이죠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고 예루살렘이 공격을 당하고 지금 인질들이 끌려가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특히 하나님 앞에 정말 부르짖으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죠 정말 좋은 방식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만나러 오셨을 때 너희도 주님을 만나러 나와라 주께서 가까이 와 계실 때 너희도 주님을 부르며 찾아라 지금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빛으로 임하실 수 있는 빛으로 오셔서 정말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라우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죠 문 밖에서 두드리신다 지금 세차게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또 모든 열방의 정말 예수와를 사랑하는 교회들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신 거죠 우리 가족은 지금 매일매일 주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도록 정말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다 하시도록 지금 문 밖에서 주님이 두드리고 계신데 지금 이스라엘 이번 기회에 하나님께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자처럼 부르지잖아 사자처럼 부르지잖아 더 강하게 더 강력하게 이전에 어떤 설교자보다도 더 강하게 말해라 왜냐하면 주님이 오실 날이 점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선지자 이전에 어떤 설교자보다 더 강하게 말을 해야 된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침판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 열방이 주님의 재림을 주님의 다시 오심을 정말 기억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이 전쟁을 통해서 세차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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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드리시는 주님께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께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기 원합니다 이전에 그 어떤 시간보다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한우카 기간에 빛으로 임하셔서 모든 어두워진 것들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은 이제 이렇게 기도 제가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합심으로 같이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또 함께 여러분들 예의하신다면 가족들과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감사합니다.